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최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일방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 카드가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의 편에 선 사람과 부정의 편에 선 권력이 맞붙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부정의 편에 선 권력이 이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추미애 사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무슨 무슨 사변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건 추미애 사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파만파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이런 기사에 보면 청와대가 상당히 당혹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기사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저희 기자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권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절박하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여권은 임기말로 갔습니다. 임기말에 얼마나 많은 권력형 비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여기저기서 검찰권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이게 재단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검사 한 명이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똑바로 수사를 하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공권력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로부터 그런 권한을 우인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에 가장 큰 잘못된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기자 경험으로 미뤄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 사건 직무 정지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로 믿어주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런 일들은요. 한 몇 년 또는 한 십수년 이렇게 지나면요. 그때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땠어?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가 과거 민정당 시절 또는 신한국당 시절 이런 때의 여러 가지 비화들이 지금 나오는데 저는 월간조선 편집장을 해가면서 그런 비화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때니까 민정당 때는 안 했지만 민자당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기자 때는 이렇다고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이건 사변이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르거나 아니면 사후에 보고만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윤 총장을 공격했던 것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단독 플레이일 수 있는데 직무정지 사태를 맞는 것은 단독 플레이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얘기가 나온 지가요. 거의 한 달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직무정지라는 게 뭐 뚜렷하게 무슨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혐의를 누구를 통해서 찾는다고요. 거기 많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 밑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에서 충분히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총장과 접촉을 하고 총장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미애 사단인데 거기에 총장의 일거수일 수족을 전부 감시했을 텐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가 되고 그걸 더군다나 부풀리거나 왜곡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공격 소재가 된다. 그래서 이 공격 소재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엔 조남관 현재 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침묵했겠는가 하는 것은 저는 대외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는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직무 정지를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론 동향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왜 그러냐면 직무조 총장 직무 정지, 임기가 보장된 총장 직무 정지 잘못했다가는 정권의 명운이 갈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윤석일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런 부당한 일, 부정의한 일, 이거를 했을 때 민심이 폭발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87년에 그 넥타이 부대가 나왔던 그 6월 항쟁,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의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하나에 대해서 어떤 탄압을 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의 감독자를 법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의 감독자의 일종의 보조자 내지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이라 검찰, 경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됐고 검찰이 그나마 검찰의 일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표적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치 파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 또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집권자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봤을 것이다. 이게 과연 가지고 올 파장이 정권에 미칠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데미지를 우리가 우려해서 이 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 정말 탈원전 수사, 탈원전 수사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이걸 정말 놔뒀을 때 입을 데미지. 그게 더 클 수 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쓰자. 다만 이 카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카드를 썼을 때 우리한테 어떤 역풍이 불 것인가. 다 점검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 역풍을 1차적으로 막을 장치는 추미애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빠져있는 것이 청와대는 이런 작전을 짰을 것이다. 짰고 그런 작전을 여러 차례 실행을 해봤을 겁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죠. 과거 취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 훗날이라도 이런 얘기가 드러났을 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차도살인직에다 이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이 딱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좋겠죠. 그러나 해임권이 과연 있느냐 묻느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명권이 있느냐. 인명권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오랜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사람을 중간에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합당하냐.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부담하면서 이 조치를 취하기가 좀 껄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보죠. 그리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 이 방법이 맞겠다. 문 대통령은 짐짓 모르는 척. 그 일환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침묵이라는 대외용 메시지를 냈지. 실제 상황은 전혀 그거와 별개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들이 시뮬레이션상에 있는 예상되는 반응.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겁난이었을 겁니다. 그 겁난 사태. 지금 조짐이 보이죠. 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검사 회의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전국 각 지검, 지청 이런 곳에 확인된 것만 한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10여 곳이라고 한다면 평검사들 다 모여봤자 몇백 명 수준인데 평검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부부장 검사 이상 이렇게 따지면 평검사들이 제 기억에는 전체 검사가 한 2,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평검사들이 아마 한 6,700명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평검사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3,4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겁난이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겁난인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아마 지금 이 정부는 눈도 깜짝 안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미 다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예상돼서 아마 이미 대책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시범 케이스로 몇 명의 주동자를 해임시킨다든가. 이런 정도의 계획까지도 저는 이미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변을 못 일으키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거의 검찰 쿠데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권 쪽에서도 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한 10여 군데에서 평검사회의를 연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에 대한 기획자 누굴 거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조기영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와 같은 추미애 사단이 기획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검사들의 생리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의 생리 플러스 자기네들이 그동안 경험한 내용 그다음에 수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할 소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추미애 장관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됩니다. 현장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아마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어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는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판사를 사찰했다. 이런 부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이유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고서를 썼다는 검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팩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은 게 문건의 무리이야기 법관 이런 내용인데 이 무리이야기 법관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은 무리이야기한 법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한 무리이야기 법관 리스트 그 안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개된 자료 속에서 꺼낸 것이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거기에 얘기한 무리이야기 법관 이거는 새롭게 사찰을 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법관 그게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냐?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벌써 몇 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넣으려고 엮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견강부회식으로 엮어서 그냥 일단 조지고 보는 아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쓸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꺼내들 카드가 꽤 많이 있죠. 우선 당장 바로 수사정보정책권실 압수수색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법관 사찰이라는 키워드로 법관들을 자극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어느 법관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했던데 아니 이 내용을 똑바로 보고서 그걸 흥분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법관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쓸 카드가 제법 많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그동안 무혐의 처분 뭐 이렇게 됐던 거 장모 사건은 기소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뭐 코바나 컨텐츠 거기에 뭐 협찬을 많이 받은 부분 이것도 과거에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건 언론사가 협찬을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다시 문제를 삼고 뭐 이렇게 돼서 문제 삼을 카드가 했던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윤 총장의 반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10시 30분쯤에 가처분 신청을 했더군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외에는 별 카드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선 검란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내지는 중간 간부급까지도 이에 동조할 것이냐. 이런 검찰 내의 어떤 정의감 이런 거에 하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한국갤럽 조사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 아랜서치 수요일 아랜서치 조사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뭔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여전히 그냥 소폭 하락에 그친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어차피 지금 카드를 뽑아들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러면 조금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이 어떠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보는 바른 시각 정확한 시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공모하여 차도 살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현장기자는 현장기자대로 그런 부분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걸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인데 단기적으로는 정의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불행스럽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런 것이고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역공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역공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무적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짜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역공을 취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어? 진짜 정치를 할 모양이나?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아마 윤 총장이 역공을 취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역공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 총장이 윤 총장은 계속 수세모드로 몰리고 추미애 장관은 공세모드가 되면 그 일반적으로 중도층한테 아, 윤 총장이 뭔가 밀리는 모양이다. 또 뭐 뒷구석이 좀 뭐 그런 게 있겠지? 이런 의미를 줄 가능성이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총장이 역공을 취해야 한다. 그것도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